아, 이것도 필요하겠지? 아빠! 아빠! 우와! 우리 여행 가요? 그래, 꼬브라. 우리 여행 가기로 했어. 우와! 신난다! 어디로 가요? 아주아주 멀리. 아주아주 긴 여행이 될 거야, 꼬브라. 그럼 친구들이랑 헤어지는 거예요? 아마도? 그럼 꼬브린 여행 안 갈래요. 꼬브라. 친구들에게 들려줄 새로운 동화책 찾으러 가는 거야. 그래도 싫어요. 꼬브린 친구들이랑 헤어지기 싫단 말이에요. 꼬브라. 지금은 마음이 좀 아프겠지만 우리 멋지게 안녕하자. 헤리처럼 말이야. 헤리가 누구예요? 그럼 헤리 이야기 한번 들어볼래? 그 책은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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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얍! 헤리와 아빠. 헤리와 아빠.